먼저 태그 신버전인데 자 소방차 게임 뭔지 몰라도 이거 해볼게요 자 해보자 어떤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죠 방송시간 대기 보통 8시에요? 룬은 간단해 네 손가락에 빨간불을 외치래 아니 그러니까 빨간불을 외치라고? 1 게임을 시작하지 보이 뭐야 이거 손가락 뭐야 이거 누가 조정하는거죠? 소방차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아 보이 이건 뭐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번엔 누구 사래 흰색이구나 자 아 이런 게임은 그냥 이 손가락은 뭐야 이런 이런 당신은 아무런 정없이 숨결을 내주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유즈맵이야 이거 대체 뭐야 이번엔 난가? 아니네요 곰방수님 AJSSAT 머싱이 머싱이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연도님 화이팅 이런 유즈맵이 다있어 이거 뭐야 이거 난 어딨는거야 그러면 이거 뭐지 자 빨간불님 화이팅 지금 이 상태도 위험하다고 빨간불 빨간불 헐 플리엘과 생존했습니다 뭐요 뭐지? 생존했어 저 사람은 비용하다고 빨간불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이런 이런 소망사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아 보이 흐흐흐흐흐흐흐흐 보이잏 우 게임인가 나는 언제 하는 거죠 나는 언제 하는거지 나다 조아 어디쯤에서 해야되지 지금이야 뭐야 뭐야! 아니 이거는 아 나 내 순결 농담입니다 자 보라님 남았네요 이제 보라님이랑 빨강님 이런 이런 소망처럼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아 보이 뭐야 이거 승리의 전원님 안녕하세요 빨강님이 최후의 생존자 끝났네요 이렇게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유즈맵이네요 음 많이 생각해